2019년 4월 29일 월요일에 대한 오늘의 운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기해년이고 무진월 병신일 발음 잘해야 되겠죠? 병신일이 왔어요. 갑을병정 이니까 지금 저희가 갑을병 드디어 병화가 떴네요. 청관에는 현재 식상이 떴습니다. 오늘은 식신과 상관이 떴고요. 흐름이 상관이 절지에 무토가 봄이니까 관대지에 그리고 신금에 놓였으니까 이거는 병사 병지에 이르렀네요. 네, 이제 시작할게요. 일단 오늘의 흐름은 월요일 출근하시고 거의 직장인 분들이나 사업가 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실 것 같은데요. 이별운이 좀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 이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어떤 직장에서의 이별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끊어질 수가 있어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갑자기 나의 포지션이 끊어져요. 실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직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이렇게 관대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상관과 식신이 모두 다 좀 좋은 흐름은 아니세요. 구설수가 있다거나 사업장에서 그러한 일들 때문에 사업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업가 분들도 물급쟁이 직장인들 뿐만이 아니라 사업가 분들도 사업장에 출근을 해서 점심때까지 일을 잘 하셨는데 흐름이 에너지가 그런 흐름으로 돌아가더란 말이죠. 어떤 불만을 가진 아래 직원들께서 돌발 행동을 하신다거나 사업가 분들한테 이러이러한 부분 때문에 저희는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발의 어떤 기운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일반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일에 대한 어떤 실직운도 들어와 있지만 자제분들, 결혼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혼말고요. 미혼분들 말고 자제분들 같은 경우는 자식분들과 잠깐 이별을 할 수도 있어요. 유학을 간다거나 아니면 기숙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혹은 학교를 옮기겠습니다. 외국으로 저는 워킹홀리데이를 떠나겠습니다. 해외여행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좀 큰 자제분들에 해당이 되겠죠. 아주 어린 아기들 말고 그러한 자식들과의 어떤 잠깐 떨어질 수 있는 운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병신일의 흐름 같은 경우는 병화가 이 가을이라고 하는 이 신유술의 이 가을의 계절에 앉아있게 되는 이 병신일의 흐름은 음 이게 병지이기 때문에 나의 부친 아직 아버지께서 계신 분들 나이가 계신 분들은 좀 아버지가 생존해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건강을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아버지가 아니라면 나의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나의 부인 나의 처가 되겠죠. 나의 부인의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는지 어쨌든 둘 중 하나의 관계될 것 같은데 가족 중에서 가장 가까운 일촌관계 이 처나 아버지나 이런 내 가장 가까운 분들 이분들의 건강 문제 때문에 병원에 가셔야 될 수도 있어요. 혹은 병원에 가시라고 전화통화를 할 일이 생긴다거나 어쨌든 흐름이 이러하게 흘러가겠습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음 시작부터 좀 다사다난 하겠네요. 어떤 통보를 받으신다거나 좀 놀라실 만한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월요일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